네, 픽 인터뷰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요. 오늘도 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라고 불렀죠.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 모시고 오늘 특별한 인터뷰 이어가려고 합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건가요? 네, 작년 말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작년, 2021년 말까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저, 2020년부터요. 20년? 20년, 4월 정도부터 근무해서. 4월부터, 2021년? 네, 11월 말, 12월 이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 8개월 정도? 네, 2년 조금 안 되게. 청와대는 어떤 계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상근을 하신 거죠? 부대에서. 네, 그럼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상근인 거고. 대부, 대다수가 거의 상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부처에서 파견 오시거나 하는 분들,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임부대변인은 어공. 저는 어공, 이른바 별정직인 거죠. 그래서 저도 당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 그 당시에는 청년 정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시민단체 쪽이나 당 쪽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추천을 받으면 이제 인사풀에는 올라가거든요. 추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서실의 업무에 어떠한 TO, 이런 사람이 필요도 하다 한 PTO가 생기면 그 풀 안에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적당한 그 인사혁신처를 통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버님이 뭘 하셨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전혀 저희는 아버님 상관없죠. 지인 찬스.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친인척 가족관계도 아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 단계, 이른바 지금 없앴던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족사항에 대해서 거의 되게 빼곡하게 자세하게 써요. 아, 이를테면 어떻게? 당신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니 이런 걸 쓰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필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인사정보가 들어가서 검증을 걸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것 같고요. 수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족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쓴다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아버지의 고향과 범죄 경력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워낙 중요한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아버지의 범죄 경력은 사실은 약간 연자재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 네, 그 정도까지. 그러면 아버님이 생존에 계시면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걸 떼오라고 합니까? 네, 그런 거 다 동의를 받아서 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정가가 많은 분들은 자식을 대통령실에 못 보내겠네요. 그것도 꼭 그것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보와 이런 관련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북한에서 조금 뭔가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중요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게 그런 정보에 대한. 지금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양식에 남아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있어요. 재산 제가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누구한테 사기를 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자기 범죄를 소명해야 되고요. 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인척이 만약에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걸러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걸러지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판단이 듭니다. 뭐 그냥 가상의 질문인데 민정에서 그런 걸 통해서 걸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입니다. 이 사람 시키려는데 뭐 잔말이 맞냐 하면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 공직기강 또 비서관이 있어요. 그래야 대통령이 참모고 부하일 뿐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민정수석 비서관실 차원에서 스크린을 하면 거기서 걸리는 사람은 공직으로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필터링돼서 채용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약간 상처를 받기도 하겠네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죠. 어떤 가족 일 때문에. 본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친인척 관계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지금 소식이 계속 전해오고 있잖아요. 유튜버이고 누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강릉 선관위원 아들, 지인의 아들. 그다음에 또 오늘은 6급 또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소식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의아한 일이네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물론 이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공무에서 저희가 시험보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추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공당,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아니면 의원실에서 오랫동안 보좌를 했던 보좌진들. 예를 들면 정책 역량이 어떠한 특정 대통령 보좌 업무에 필요하다 하면 의원실에서 이런 보좌진이 있습니다라고 추천이 되면 이게 맞다고 판단되면 아까 받은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누구 지인의 아들이고 의원의 친구의 아들이고라는 경우로 추천되는 경우는 저는 좀 의아했죠. 아니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냥 제가 좀 삐딱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 지인의 아들인데 또 지인의 딸인데 그렇게 추천 안 하고 추천하는 거는 당에서 추천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추천이야 누구나 권한이 있을 수 있죠. 의원도 우리 보좌진 중에 이런 친구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인사 풀에는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채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비 명단까지야 갈 수 있지만 지인이든 뭐든 그러나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그 업무 목적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인사 풀 안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채용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검증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논란들을 보면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폐해가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정수석 기능이 물론 사정기관에 대한 분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인사 검증의 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공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구멍이 나는 거 아닌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실도 일종의 뭐랄까요? 인사 검증을 하는 기능은 어딘가 두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에 있다 또는 인사 비서관실에 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갑자기 있던 조직이 없어졌다 새로 만드는 거는 그만큼 또 그 과정에서 적응하거나 뭔가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통화대에서나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을 보통 부를 때 vip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그 흉내를 내서 vip의 의중이 굉장히 강하면 시스템도 무력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우려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정부 부처의 수장들 임명할 때도 검찰 출신을 대거했다든지 이런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말한 행정관 행정요원 비서관 수준의 직원들이고 수석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실장들급 비서실장급들은 대통령의 의중이 대부분 반영이 되죠. 왜냐하면 가장 최측근해서 대통령을 보자 해야 하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가장 편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저랑 저랑 일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로 채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지금 채용되는 분들은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죠.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행정관 임명까지는 미친 적은 없었어요. 적어도. 행정관이라는 분들은 몇 급? 행정관이 5급부터 선임 행정관 2급까지 있는데요. 보통은 5급, 4급, 3급이 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죠. 이제 6급, 7급, 8급 행정요원으로 분류되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지금 인사 논란 또는 파행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연일 끊이지 않고 이게 하루 이틀 내기가 아니라 사실 대선 캠프 때부터 비선 논란이 지속되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시절에서부터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캠프야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이 지금 계속 취임 후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인 논란, 비선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지인들과 지인 정부라고 할 만큼 이런 게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대통령,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를 채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혹여나 빠뜨렸던 과정,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검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게 있으면 보완하는 이런 장치도 마련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세훈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력풀에 포함됐고 그래서 부대변인까지 갔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당료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좀 어디 취직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불만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방송 패널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과 같이 만나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인만 챙긴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의원 보좌하셨던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로망 같은 건데 정책적인 그동안 이력도 많이 쌓았고 캠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단순히 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마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국회의 보좌진들이 쓰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비밀 게시판. 거기에 그런 불만 글을 많이 올라옵니다. 대나무습이라는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심각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전의 국민의힘 정부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당내 분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하여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물론 답변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이전 정부도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뭐를 잘못하면 장관 인사 그때 잘못됐다고 저희가 기자가 물었더니 이전 정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뭘 하면 이전 정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쨌든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자꾸나 전 정부를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고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발판 삼아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삼아서 더 발전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죠. 네. 그런 게 또 국민이 표를 준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논의도 했는데 우리도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자꾸 정치를 퇴행하고 국민의 삶을 자꾸 과거를 되돌리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혹시 관사 같은 게 제공되기도 합니까? 일부 멀리 사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집이 강릉이다 하면 관사가 나오나요? 네. 그런 정도는 관사가 있는데 관사도 이게 청와대 옆에 이렇게 조금 빌라 같은 거에 다 한 방에 모여 살아요. 그게 또 공색하군요. 네. 그렇게 막 관사라고 되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냥 되게 좁고 그냥 좁은 빌라 안에 한 여러 명이 막 모여서 살더라고요. 성별 나눠가지고. 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곳. 네. 잠자는 곳. 네. 주말에는 빨리 집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곳. 네. 맞아요. 그러면 강릉에서 온 그 촌놈이라는 분도 아마 관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관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안에 잘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고 그래서요. 하여튼 그런 것이 다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구급, 최저임금, 강릉촌놈 내 마음이 다 좀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대통령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지금 권성동 권한대행의 사실은 지역의 선관위원 아들인데 이렇게 포장을 한 거지만 사실상 그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삼촌이라고 불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삼촌이라고 불렀대요? 삼촌이라고 불만큼 가까운 사이고 그 선관위원이라는 분, 강릉 선관위원 분도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가까운 지인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자꾸 지인 아들, 친척 얘기 나오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우리 지역이다라고 한 건 아닌가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불에 기름을 확 갖다 부은 거죠. 여기서 왜 그러냐면 너무 민감한 이야기를 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시고 이제 당 권한대행이면 사실상 여당, 정부 여당의 사실상 대표급의 무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게감의 발언이 아니라 좀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신 게 민주당으로 치면요. 이재명, 우상호, 박홍군을 합해놓은 인물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의전서열이 3위 말할 정도. 그런데 그 위치에 맞지 않는 좀 무게감을 좀 잊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야기하다 보다가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9급밖에 안 돼서 최저시급도 안 돼서 강릉 촌놈이 서울 와서 살 수도 없어요. 라고 이거는 여러 명을 농락한 겁니다. 일단은 이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위 자체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도 너무 웃겼는데 강릉산 촌놈인데 그럼 강릉에 살고 계신 본인의 유권자 아닙니까? 그분들을 그냥 한꺼번에 촌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점에서 이번 좀 많이 실수를 하고 헛발질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광고도 많이 되고요. 공무원 시험 합격 권성도. 조록이죠. 그건 사실. 그런 것까지 됐는데 하여튼 나라 걱정을 국민들이 또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그냥 대통령실을 경험했던 분으로서 우정어린 조언을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 정부의 사람이고 지금은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결국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려면 지금 있는 정부와 대통령이 잘 국정운영을 하셔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정부 망해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시스템에 의한 것 그동안 쭉 갖추어났던 시스템을 모두 파괴하고 뭔가 사적 인연 개인적 인연 그리고 그런 절차의 무시 규정 무시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계속 실수라고 하기도 좀 모아져요. 이건 실수보다 더 큰 거니까. 일이 반복되고 있고 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봉하마을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제2부속실은 배우자를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인 위치에서 국가의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공인인데 그 사람을 배우자 하고 도와주는 인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서 결국 데려다가 아무 상관없는 코바나 콘텐츠에 같이 일했던 직원을 동행한다든가 그리고 완전히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을 이런 외교 기밀문서를 볼 수 있는 외교 행사에 전체적인 기획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군요. 임세은 부대변인의 말씀은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실 운영이 돼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적으로 들어오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